스파키미니 입니다. 어제 이거 했다가 망했는데 해볼게요. 아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그대를 뒤로 한 채로 우리 사랑을 놓아요 차오른 추억을 엉끌어뜨려 모두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웃겨 모르는 꿈이라 말하고 있네요 나 맞는지 모를 마음이 나를 향해 힘껏 달려도 어느 끝 멈춰질 그 거리에 그대 다 찢겨져 버린 사이 더 키워봐도 다시 그때로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패인 이 상처가 깊어 나을 수 없으니 떠나가요 아 안지르려고 노력했는데 아 잘 안된다 떫어진 눈물은 가슴에 담아지고 이제 더는 채울 자리 없이 넘쳐 흐르네요 그대인지 모를 얼굴이 나를 향해 웃음 지어도 손 내밀 수도 없는 거리에 그대 또 주저앉을 수밖에 무너진 이 사랑과 그대의 모든 흔적을 그리워하는 일만이 더 알게 없어서 무력해져 가는 내가 싫어 아 힘들어 간다 그대를 보내기 싫지만 다 찢겨져 버린 사이 더 키워봐도 다시 그때도 우린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패인 이 상처가 깊어 나을 수 없으니 떠나가요 아 어제 불렀던 거 보다는 낫긴 한데 지금 일단 성대에 큰 데미지는 없는데 그 턱에 힘이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지만 성대가 풀린 다음 아 빡세네 일단 목은 데미지에 별로 안 들어갔네요 힘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더 아 오히려 그 손 손 내밀 수도 도 도 발음 거기가 이제 이게 막혀요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어 그 어디지 태울 가사가 뭐냐 자리 리 없이 리 를 너무 가성틱하 이거를 좀 진성틱하게 쓰였는데 거기서도 성대가 풀렸어요 계산은 잘못됐어요 그대인지 모를 마음이 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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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아 이게 어느 끝 멈춰질 아 이게 아닌데 채울 자리 없이 채울 자리 없이 채울 자리 없이 아 리 할 때 좀 공간감을 살릴 거예요 거기하고 손 내밀 수도 도 도 도 도를 어떻게 해야지를 어 이게 꼭 여기만 들어오면 잘 안되네 증거스인가 마음이 좀 불편한가봐 내가 손 내밀 수도 도 도 없는 거리에 아 이게 안되네 연습을 좀 해야할 것 같아요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아 이게 잘 안되네 손 내밀 수도 없는 거리에 아 잘 안되네 연습 좀 해야겠어요 이게 2옥타브 파샵이 어중간한 그 미저리 음이다 표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올려야겠다 잘 못했지만 그 다음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엔 연습 쉽니다 원래 어제 쉬었죠 어제 일요일 어제 쉬었고 오늘 내일 연습하고 수요일 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엔 그냥 따로 어디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영상 안 올리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요즘 뭐 이태원발 그 확진자가 지금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지금 퍼지고 퍼져서 그렇게 된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아 참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최대한 저도 지금 막 알콜 묻히고 댕기고 마스크 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